고맙습니다. 너 태어나놓고 요새가 장난이 아니구나. 시간이 뭐시죠, 헌디? 억울하면 니가 먼저 태어나지 그랬어. 됐고, 엄마! 나 문무신 좀! 빨리 주세요. 에미야, 느리구나. 빨리 좀 봐오. 우리도 좀 줘보라구! 먹기 전에 한번 뛰자. 나 아까부터 기다렸다요. 나도 나도. 아시는데? 몸에도 좋아? 동뼈 대는 거야? 엄마, 나 좀 보세요. 잘하죠? 나 같은 노령견들의 불안함이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된대요. 다 먹은 밥그릇도 다시 보자. 사료가 없는데 계속 맛있는 문제가 나. 그릇이 맛있는 건가? 그 예쁜 아이 뭐야? 왠지 통을 싸고 싶어지네. 네? 한번 싸볼까? 내가 벌써 힘주는 중. 엄마, 조금만 기다려요. 아직 안 나왔나? 음... 오래 걸리네. 나오면 알려줄게요. 유일95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Bluetooth 지금끝지긋한 변비. ENGING 등장 맥력 동참 오늘은 저 먼저 주나요? 예쁘게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! 가시락 소리 때문에 침 나와요 잘 먹겠습니다 왜? 왜? 줬다 뺏기야? 고구마다 오늘 정말 맛있는 거 준다고 소문났어요 난 못 참아 못 참아 내 사랑 고구마 빨리 줘봐 유산균이 장까지 잘 도착하고 있어 정말 좋은 유산균이네 엄마도 같이 먹자 아쉽다 다음엔 더 많이 사놔 여러분 이제 마음껏 똥 싸요 예쁜 똥이 쑥쑥 잘 나올 거예요 엄마! 멍프 백 준비됐죠? 난 밥의 진심은 밥그릇에 땅코가 났나 난 밥의 진심은 밥그릇에 땅코가 났나 난 밥을 남은 거 같아 이렇게 마산을 먹으면ako 어쨌든 밥은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해 본연이 있겄나 그래도 문제는? 다시 밥을 먹고 그러고 싶으면ш요 감사합니다.